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2021년도 뱀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서른둘이신 분들. 서른셋이 되시죠. 서른셋이 되시죠? 쌍운이 드는 애죠. 운을 내가 받느냐 아니냐. 쌍운이 뭔지는 전에 잠깐 얘기했나요? 네. 한번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해줘가지고. 쌍운은 양쪽에서 운을 받는 건데 일, 사람, 가정이에요. 그 한마디로 인연. 그리고 아니면 집안으로.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집안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애. 그리고 일로는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운 다 받았을 때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스카우트에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이거 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면 일로다가 좋은 문서나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운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바람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마 삼재라고 하더라도 사실 가벼운 접촉 사고 이 정도 빼고는 작년하고 올해 내가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조심해야 된다. 조심이라는 거는 나빠서 조심이 아니고 진짜 이때 운을 잘 받아야 돼요. 33, 34, 35, 6, 7까지 가면서의 운이 내년에 달려있다. 벌써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인연을 제대로 받아야 된대요. 새로운 사람들로 주변이 바뀌는데 이게 귀인이 되느냐. 악인도 귀인이 될 수가 있고 이 귀인 운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인연수도 정해져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이래서도 마찬가지. 변동을 한다 그런다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서른들이면 기사 년생인데 부모한테 받을 재산이 결정되는 해라고 나오네.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작더라도 지금 받는 게 아니라도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놓느냐 아니냐 이래요. 두 번째로 44에서 45이 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누가 뭘 하자고 하거나 문서 계약할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앞에 일이 어그러진다. 그리고 이제 내 자체가 이별 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 삼사촌 이내에서 가족과의 이별 수도 아니면 이혼 수 근데 이제 이혼도 사실 이때 난 이혼은 안 나는데 조금 재작년부터 티격태격태격태격 하시면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었대요.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인데 56에서 57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편 아닌가요? 57이면 있다 그래도 사실은 젊고요. 새로 이제 은퇴 준비 은퇴 준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내 거 사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요. 뱀띠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수환도 되게 좋아요. 근데 대신에 귀가 얇거든요. 꿈도 되게 잘 꾸고 촉도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손해를 되게 많이 봐. 내가 볼 때 확 버는데 이게 이상하게 다 나가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때가 운 바꿀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증 절대 서주지 말 것 문서에 이름 두 개 이상 들어갈 때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있던 문서도 나갈 수가 있고 어찌 보면은 만년을 맞이하면서 이때부터 해서 내가 편안해지실 수 있는 해가 한 4, 5년 사이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이제 대운이에요. 마지막 중년에서 만년 넘어가면서 대운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판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인해서 자손이 되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뭘 하고 싶어해. 자꾸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 그래도 내후년 때까지 뭔가를 새로 하신다 그래도 기본이 틀을 잡아놓으셔야 되는 때래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정확히 하시고 왜냐하면 여지껏 열심히 분명히 굉장히 많이 뛰셨을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나는 된 노릇이었고 머리는 좋은데 항상 사람으로 손제났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아까운 분들이 많아요. 뱀띠분들도 조금 되게 2021년도 한 해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무슨 너무 심각하게 뭐 조상회도 뭐 어쩌고 산하고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아예 나쁘지만은 않으세요. 금전운도 들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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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